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이 오늘도 합은 할인가로 전품목 올려봅니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전부 할인하니까 할인 안한 것은 새로 들어온 것만 몇 개 안하고 거의 다 할인하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4번 가루가 13 높이가 15.59,000원입니다. 국내분이고요. 수자분입니다. 다리가 엄청 길어요. 이렇게 해서 멋져요. 얘는 이렇게 입 있는 데가 좀 넓어서 좋죠? 네, 이렇게 그림은 다 똑같고요. 114번 가루가 13 높이가 15.59,000원입니다. 115번입니다. 가루가 13.5 높이가 17.12,000원입니다. 얘는 인기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떨어지면 꼭 갖다 놓은 품종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아주 색깔이 여러가지 네,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요. 이 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네. 자, 115번 가루가 13.5 높이가 17.12,000원입니다. 자, 116번입니다. 가루가 13.5 높이가 17.12,000원입니다. 이렇게 검정 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톤도 있고 그 다음에 흰색 톤 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대부분 이런 색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이 색도 있고 이렇게 좀 옅은 색깔. 거의 비슷비슷해요. 색깔은. 검정색만 좀 다르고요. 자, 116번 가루가 13.5 높이가 17. 네, 12,000원입니다. 자, 117번도 갑니다. 사각이고요. 가루가 12 높이가 17.12,000원입니다. 자, 똑같은 거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무늬가 이렇게 다른 거. 네. 동그랗고 사각은 거의 똑같아요. 가운데 것만 좀 이렇게 트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117번 가루가 12. 높이가 14. 높이가 19.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얘도 네. 이렇게 12,000원짜리면 엄청 저렴하죠. 이 정도면 크기가. 네. 입 있는 데가 참 크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이렇게. 자, 120번 가루가 14. 높이가 19. 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렴합니다. 자, 얘도 121번 가루가 12. 높이가 15. 9,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얘도 네. 이렇게. 다 여기에 세트로 지금. 세 종류가 세트로 들어왔는데요. 엄청 입 있는 데가 넓고. 이 화분 만든 집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분으로 만들었어요. 가볍고 넓고. 네. 가성비 좋고. 자, 121번 가루가 12. 높이가 15. 9,000원짜리 7,000원에 세렴합니다. 자, 122번은 아까 첫 번째 거하고 비슷해요. 얘는 사이즈만 좀 작습니다. 가루가 12. 높이가 14.5, 7,000원입니다. 네. 얼굴이 조금씩. 네. 국내 분, 수제아 분이다 보니까요. 얼굴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조금씩. 네. 크고 좋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자, 122번 가루가 12. 높이가 14.5, 7,000원입니다. 자, 123번은 이 앞전 영상에 많이 나갔어요. 가루가 21. 높이가 13. 24,000원짜리. 요즘은 창 종류를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이거 창 종류에 21cm나 돼서 저희 한 뺨. 안쪽으로 한 뺨이 좀 더 됩니다. 제가 손이 좀 작긴 한데. 네. 이렇게. 엄청 크죠? 분홍색하고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두 개, 녹색 하나 남았어요. 자, 이 앞전에 영상에 내보냈던 그때 제일 많이 나갔었고요. 자, 123번 가루가 21. 높이가 13. 24,000원씩입니다. 자, 국내 수제아 분입니다. 얘도. 124번 가루가 8.5, 높이가 11.5,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에요. 얘하고. 네. 농군입니다. 자, 사각인데 수제아 분이에요. 엄청 짱짱하고 정말 잘 만들어진 수제아 분입니다. 네. 그래도 제가 수제아 분은 얼마 안 남은 줄 아시죠? 네. 단가를 그래도 1,000원 세일 해드렸습니다. 자, 114번 가루가 8.5, 높이가 11.5,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125번 가루가 13. 높이가 9.5, 12,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색이 많죠? 여러가지 색이어서. 네. 이렇게 노란색이 있고. 꽃무늬도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화분 남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에나. 자, 노란색, 분홍색. 그 다음에 이거는 하늘색. 이거는 짙은 분홍색도 있고. 이거는 보라색인 것 같아요. 보라색. 그 다음 녹색.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이 여러 색깔이 있죠? 자, 125번 가루가 13. 높이가 9.5, 1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국내분이고요. 하나에 4,000원짜리입니다. 가루가 8. 높이가 9. 4,000원짜리. 두 개에 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무늬가 여러 무늬가 있어. 이렇게 생김새는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무늬가 꽃무늬가. 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126번 가루가 8. 높이가 9.4,000원짜리.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자, 127번도 대박 세일이죠. 2,000원이나 세일합니다. 얘도 원래 1,000원짜리인데 제가 2,000원에서 수제부는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한 개는 세일을. 두 가지가 세일이 안 돼서 작은 거는 좀 세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일해드립니다. 가루가 10. 높이가 11. 1,00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 꽃무늬들이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그리기 어렵고 아시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도 이 꽃무늬들은 단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아시죠? 수제아 분들. 자, 색깔은 빨간색, 하늘색, 흰색, 노란색, 보라색, 녹색 이렇게 있습니다. 여섯 가지? 네. 여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127번. 가루가 10. 높이가 11. 10,00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국냅은 가루가 7.5. 높이가 7.3,000원짜리. 4개, 10,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쪼끄매도 물구멍 크죠? 자, 이렇게 하고 색깔은 자, 빨간색 그 다음에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녹색 이렇게 다섯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8번. 가루가 7.5. 높이가 7.3,000원짜리. 4개, 10,000원에 갑니다. 자, 국냅은입니다. 얘도 항아리색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수입인 줄 아는데요. 국내, 순수, 우리나라, 전북에서 만들어내 국내 화분입니다. 자, 129번. 가루가 14. 높이가 8. 5,000원짜리. 4,000원에 쇠랍니다. 자, 대접같이 생겼는데 바이솀 같은 거 한 포도 심어놓으면 멋지고요. 야생화 심어도 괜찮고 네, 이 두께도 그리 낮은 것은 아니에요. 8cm니까 네, 대접 화분 같죠? 자, 얘는 처음 영상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가루가 14. 높이가 8. 5,000원짜리. 4,000원을 쇠랍니다. 자, 130번입니다. 수제화분이죠? 4만원짜리. 오늘은 15,000원이나 쇠리라서 원가도 안된 화분에 2만 5,000원씩 판매합니다. 전에 3만원씩에 제가 판매했는데요. 4만원짜리 판매했죠. 이렇게. 자, 이거는 4개가 있는데요. 이 무늬는 자, 요렇게 요란색 그 다음에 이건 다르나? 하여튼 사이즈는 가루가 11.5, 높이가 16cm 4만원짜리, 2만 5,000원에 판매합니다. 수제화분이고요. 엄청 가벼워요. 그 다음에 동거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요거는 13, 가루가 13, 높이가 13. 네, 두 개 있어요. 이색하고 그 다음에 흰색하고 예, 이 그림 그리는데 어려워서 수제화분이 비슷합니다. 자, 다른 톤은 9.5, 가루가 9.5, 높이가 17. 자, 이것도 두 개 남았어요. 네, 이렇게 포도송이하고 자, 이거 네, 국한가? 뭐란인가? 목단인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130번 4만원짜리, 2만 5,000원에 수제화분 판매합니다. 제가 최고 빼려고 싸게 판매합니다. 자, 131번입니다. 요거는 수입이에요. 가루가 6, 높이가 16,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요렇게 꽃무늬 있고요. 네,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6개 남았어요. 재고는 많이 없습니다. 자, 트임, 앞에 트임이 있고요. 네, 뒤로는 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무늬가 들어가서 있고 네, 목돼 있는 거 뭐 아메치스나 네, 문스톤 이런 거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131번, 가루가 6, 높이가 16,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6개 남았어요. 그리고 자, 얘도 수입입니다. 132번, 가루가 8, 높이가 10, 5, 6,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자, 요렇게 사각이고요. 네, 물구멍도 수입치고 그리 작기는 않네요. 자, 요렇게 사각이고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 톤 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요런 톤 아래가 보라색 톤 많이 나는 게 맞네. 자, 132번, 가루가 8, 높이가 10, 5, 6,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33번은 국내분이고요. 자, 닙토스나 그런 거 심어놓으면 엄청 이쁜 거 아시죠? 자, 작은 사이즈 네, 이거 두 개 사이즈가 있는데요. 자, 작은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딱 나란히 놓으면 아주 어울리는 네, 한 수제화분이죠? 요렇게 요렇게 네, 무늬는 똑같고요. 자, 한 쌍으로 닙토스나 어, 이렇게 모둠 같은 거 심어놓으면 이쁠 거 같습니다. 어, 작은 사이즈가 1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루가 11.1 세로가 7 높이가 8.5 네, 큰 사이즈가 14.5 세로가 11 높이가 10.5 네, 25,000원짜리, 23,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많이 팔았어요. 자, 몇 개 안 남았을 겁니다. 자, 134번 15,000원짜리, 13,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뒤에 거는 무늬가 없고 네, 밑무늬인데 앞에 거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자, 사이즈는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요렇게 요것도 세트로 두 개 들었어요. 네, 자, 세트로 13,000원입니다. 세일해서 자, 135번 가루가 17 세로가 14 높이가 11.5 25,000원짜리, 23,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무늬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어 하얀색 중앙색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 두 가지 무늬인가? 네, 하여튼 어, 지금 사각형이고요. 네, 엄청 커요. 제가 한 뺨 홀 넘으니까 17cm나 돼서 네, 자, 얘는 수제화분이에요. 자, 가루가 17 높이가 세로가 14 높이가 11.5 25,000원짜리 23,000원에 갑니다. 자, 136번 갑니다. 가루가 25 높이가 26.5인데요. 사이즈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얘도 수제화분이다 보니까 네, 근데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자, 어 55,000원짜리 5만원에 갑니다. 얘는 동그랗게 무늬가 없네. 근데 여기 뒤에는 무늬가 해바라기 무늬 마냥 이렇게 들어있어요. 무늬 없는 거는 제가 신고 무늬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또 저기도 있거든요. 몇 개? 자 자, 136번입니다. 가루가 25 높이가 26.5 엄청 큰 겁니다. 55,000원짜리 5만원에 오늘은 세일합니다. 처음으로 세일한 거예요. 자,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